자민이는 오늘 단어 중 쓰기 연습은 하셨나요? 네 아 맞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고 스피킹도 안 하셨네요 아니 선생님 이거 살짝 억울한 게요 그 뭐지? 살짝 억울하다 완전 억울하진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앙길 리콜 스펠을 집에 있는 컴퓨터로 로그인을 해서 했는데 얘가 안 떠요 이걸로 아 그래요? 네 스피킹은? 스피킹은 잘 모르겠는데 채윤이가 중간에 나오라 해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한데? 시작하겠습니다 팝콘 팝콘 한번 떠 볼까? Q B C O O O O O O O O 어 O O O O O Pro O O O O O P O Not Q 무슨 시에요? 이름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이름 시죠 이름 씨를 문장에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가 신경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셀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실제 문장에 사용될 때 뭔가 해줘야 되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달라진다 네 중국어에 복수형 있나요? 없을걸요? 없을걸요? 마음은 그런 걸 안 해갖고 복수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셔야죠 민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오케이 이런 뜻일 땐 아 아 아 아 아 어? 무슨 시에요? 이런 뜻일 땐 형이 뭐였지? 한복어가 뭐였지? 아 아 맞지? 어떤인가? 에헤헤 뭐예요? 오케이 최민이 어때? 어? 최민이 어때? 나 어때? 최민이 어때? 어? 못했어요 어떤 최민이라고? 어떤 최민이? 어 무슨 시야? 어떤 시구나 어? 자 신을 찾는 거 에 대해서 민 오케이 계속 계속 썸 썸 썸 썸 무슨 시일까요? 썸 어떤 시 어떤 시죠? 썸 피퍼 한번 문지셔 썸 피퍼 약간의 사람 몇 명의 사람들 몇 몇의 사람들 약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썸 썸은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계속 언 언 티비 언 티비 네가 지금 알아둬야 될 건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how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어찌 라는 뜻의 how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 넌 어떤지 물어볼 때 저는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내가 그렇게 학교에 가네 그렇죠 방법을 물어보는 how 그리고 why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전압이 무엇입니까? 어디시 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중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부사 라고 할 수 있어요 중학생 되기 싫어 오케이 어디서 어디서 어 그 중학생 되기 나도 싫어 세월을 잊지마 근데 나는 벌써 지나갔어 그쵸 나도 중학생 되기 싫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네 아무 생각 없었을 거 같아 아하하하아 이러면서 돌아다 направ였을 거 같아 오케이 shoot shoot at 슛 앳은 무슨 시와 무슨 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시야? 슛. 응. 이게 무슨 시일까 이거. 슛. 슛에서의 뜻이 뭐예요? 슛. 슛에서의 뜻이 뭐예요? 슛에서의 뜻이 뭐예요? 머머를 쏘다? 머머를 향해서 쏘다, 발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슛에서의 뜻은 뭐일까? 발사. 15. 이거 무슨 시일까? 슛다, 하다. 하다 시지. 네. 이건 무슨 시였더라? 어 잠시만요. 나한테 슛라미. 슛라미에요. 슛라미. 소지 마세요 나한테. 아 잠시만요. 이게 무슨 시일까? 어디 어디. 뭐지 앞에 있는 거. 조용히 해 봐 지금. 앞재비씨. 전치사 밖에. 아 그래. 오 그래 중학교 먼저 더 좋다. 왜 전치사. 아니. 그러니까. 전치사 전치사.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이거 무슨 시 덩어리 됐다. 어디 시. 엥. 여기, 엥. 여기, 엥. 의? 부탁 맞나? 부사! 어찌씨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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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뭐라고요? 어찌씨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뭐가 어려워 우리가 안 돌아간다 저거 뭐였지? 너?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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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 것 같은데 클로우드 이거 알 것 같은데 클로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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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s the weather? It's cloudy 뭐 이런 거 배웠던 적 있지 않나요? 제가 5학년 밑으로 영어를 친구랑 함께 땡 까먹었어요 예빈이라고 나랑 같이 놀았네 지환이 틀린 거 고쳐봐 자 이게 뭐야 소리가 클라우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겠어? 클라우디라고 클라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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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클라우드 퇴를 맞았어 나 좀 대단하다 Next Time Next Ti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다음번에 그러니까 다음번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안... 언제? 언제? 그래서 이거 무슨 씨 덩어리야? 어찌 씨 어찌 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When were Hawaii?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인... 잠시만요 스페이시 인스페이시 인스페이스 인스페이스 난 그래도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무슨 씨야 어디? 됐습니까? 예 일 수 있다 뭐 일 수도 있겠다 슛 슛 슛 아 뭐지? 걔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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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그럼 이거 발음이 뭐겠어 컬? 그래 컬 컬 컬 무슨 씨야 이거? 아 양념 씨 조동사 예? 양념 씨 어 라고 배울 거라고요 정신명 씨 뭐라고요? 조동사 양념 씨 조동사 3학교 가면 조동사라고 배웁니다 음 동사는 하다 씨고요 그냥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예요 조 자는 도와줄 조 자입니다 동사를 하다 씨 도와주는 녀석이다 그래서 조동사 양념 씨 뒤에는 무슨 씨 온다고 그랬어 하다 씨 동사 하다 씨 등등 어 그래 중학교는 이제 할까? 아니요 싫어요? 죄송해요 뭐 어때 싫어요? 이제 뭐 고지인데 뭐 한 한 다섯 달 있으면 중학생 되는 건가 이제? 응 하나 아니 이름 달라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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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몇 개만 잠깐만 지원이 몇 개 맞춘 거 같아? 셋 선생님이 맞는 거 같아 와 너 진짜 계속 아까랑 뭐 별로 차이가 조금 달라졌는데 달라졌는데 너 보니까 계속 눈으로 그냥 뭐 클래스 카드만 하고 있더라 너 연필로 써보는 건 한번도 안하고 연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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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이 없는데 저기에 연필 쓰고 어 그래? 어디다 써봤는데 책 뒤에 책 뒤에다 써봤어? 가지고 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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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니 뭐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아 콰이 뭐라고?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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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러민 선생님 맨날 하는 말 아니야? 아니요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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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워너민 선생님 얼마나 탁하신지 맞아요 아 그래요 비 라우드 이래죠 아니요 비 라우드 아니요 동 비 콰이 저희는 저희는 한국 선생님이 그 영어 선생님이 지지 않으면요 앞쪽으로 와가지고 동 티따따디 하고 치고 치고 뒤로 가요 그러면 이제 워너민 선생님이 착한 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워너민 선생님이 질하다 가끔 저기 가끔 쓰기 큐 큐 유 유아이 역과의 소리 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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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는 항상 유 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했고 둘이 합쳐서 못 한다 했어 그 후 후 후 아이 는 아이 이 어 중에 아이 그래서 역과의 소리 콰이 그럼 그러면 이티 이 이가가 어디서 제가 예술이 이에 어 중에 어 틔 파이 엇 무슨 시야 네? 무슨 시야 엇 주영환 중국어 닫고 네 어? 시끄러워 영어로 뭐랬냐 로우드 라우드? 로우드 이거 뭐? 이게 클라우디면 이건 뭐겠냐 라.. 라이트 어? 라.. 라.. 이게 뭐라고? 클라우디 좀 큰 소리 없어지고 이 소리 없어졌어 라이트 아까 라우드 얘가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못하.. 아이고 일단 얘 없어지면 뭐 남냐 클라우드 라우드 라우드 아구 머리야 아.. 아닐 수 있다 could not could not could not 아.. 양념식 양념씨는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조동사? 조동사 조동사는 뭘 도와준다고요? 하다씨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뭔데요? 동사? 그렇습니까?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귀에 오는 동사가 반드시 원래 보습해요 아구 머리야 와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용어만 바꾸면 돼 어떤 씨는 형용사라고 할 거고 이름 씨는 명사라고 할 거고 너도 해야 돼 재미나 앞대비 씨는 정치사라고 할 거고 그렇습니까? 아.. It's time to It's time to It's time to 저거 탈박이 나오면 내가 시험 칠 시간 It's time to 아 시험 칠 시간이 돼 보자 It's time to have a test 한번 보겠지? 네? 시험 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have a test Have a test Have a test 뭐지? 시험을 치다 그럼 이거 무슨 씨지? 바다 씨 OK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It's time to 네에 무슨 씨가 오면 하트 씨 오면 뭐 뭐 할 시간이다 뭐 뭐 하기 위한 시간이다 시험 치기 위한 시간이다 시험 치기 위한 시간이다 어? 저 뒤에 하다 씨는 내가 숫자를 몇 개 쌌을 것 같아 네 개 뭔데? 아 시험 치는 거 가 위한 위하여 위해서 아 하.. 해서 I'm sad sad to ever a test I'm sad to ever test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아 영어 해석은 누가다부터 일단 하세요 아 됐어 슬프 나는 슬프다 그럼 이건 내가 있을 중에서 뭐가 어울려? 시험 쳐서 그렇습니까? 네 OK 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내가 이 뜻이지? 정답했다 It's time to ever test 아니 잠시만요 이거 겉인가? 아닌데 시험 치는 겉 시간이다 시험 치는 시간이다 시험 치기 위한 시간이다 시험 치기 위한 시간이다 OK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뜻이 될까? 너 여기서 있잖아 CH가 취소리된다 PH가 불소리된다 SH가 쉬소리된다 TH가 느나 쓴가 된다 이거 혹시 배우고 있는 것 같지? 안 돼? 뭐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왜 답이 이런 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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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 치는 것 정말 싫어 싫어 시험 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지 왜? 왜 쳐? 왜 싫어 그랬더니 시험 치는 것 싫어 이럽니까? 그럴 수 있지 시험 치는 것 왜? 이란 뜻일 때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궁금한 거 아니에요? What? What?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변신한 거야? 시도 쳐서 이틀으로 드리면 시 일음 시 아 그렇네 이름 시 이틀으로 쓰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위 한 됐어 이제 패드 머리야 어떤 시간 됐다고? 시험 치는 시간 시험 치기 위한 시간이 됐다고 어떤 시 하다시에서 어떤 시 네 오케이 나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치기 위하여 시험 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나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치기 위하여 시험 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어 왜 그래서 무슨 시야? 왜 그래서 무슨 시야? 왜는 어떤 무슨 시야? 아 어찌 시 어찌 시 어찌 시 부사 예 시험 쳐서 슬프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야? 끄어서 쓰면 화다씨였는데 앞에 투 붙여서 무슨씨로 변신한거야? 연속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학교 마치고 가고 있는데 최빈이가 땅을 보면서 걸어가면 싫은것 같애 왜 그래 그래 왜 슬프냐 라고 물었겠지 그렇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뜻으로 쓰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why 그래서 무슨 c야 어찌 c죠 구사죠 그래서 중 2학기 때 뭐 배울 거냐 하면요 네 상관없고요 자 집중하시고요 제발 중 1학기 때 2부정사라는 걸 배워요 선생님은 되도록 2부정사라는 말은 안하고 2d의 하다시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어쨌든 뭐라 부르든 간에 2부정사의 명사적용법 2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어떤 시적용법 이름 시적용법 구사적용법 어찌 시적용법이라 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쟤들 요즘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요 야 계속 계속 아 어 잠시만요 틀린 쪽 오케이 소리가 너무 크면 뭐를 어떻게 하라 그래 엄마가 엄마가요? 응 아니면 아빠가 소리 좀 줄여라 너 이어폰 써라 소리 써라 어 그래 내가 원하는다면 다 피해가네 응 뭐뭐 좀 줄여라 안그래 아 상당 아 영어로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요 죄송해요 앵글레니 응 뭐뭐 좀 줄여라 자민아 안그래요? 자민아 이끼라라 보자니 혜자 섞여라 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혹시 좀 줄여라 안그래요 아니요 어 왜요 어 볼륨 볼륨 좀 줄여라 안그래요? 응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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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여라 안그래요? 아 외국에서 볼륨 좀 줄여라 볼륨 좀 줄여라 안그래요 볼륨 볼륨 좀 낮차하라 안그래요? 안그러던데 안그래요 볼륨 좀 높여라 이런 말 한 번 더 들어봤어요? 네 혜자 새끼야 볼륨 좀 높여봐라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네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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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잖아 그거를 뭐 하나의 there is는 뭐뭐가 있던데 그거를 뭐뭐가 없다로 바꿔래 그러면 영어로 돌아가서 there is라는 표현 속에 뭘 집어넣으라고 내가 너한테 주문한 거야 그래 그럼 뭐겠어 there is에 not 집어넣으면 there is there is는 맞아요? there is는 좀 틀립니까? there is not there is not 뭐뭐가 있니? 라고 묻고 싶은데 뭐 하나의 물건이 있니? 라고 묻고 싶은데 there is there a book 책이 있냐? 네 참 네 아니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하면 소리를 좀 줄이란 얘기겠죠. 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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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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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뭐라고? A-I-R.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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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 A-A-A-A.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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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Each other. 이차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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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이차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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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잽 잽 잽 전자 모기채 모기 잡힐 때 소리 잽 스플링은 기억이 나는데 스플링이 뭔데 M.O.V 그럼 얘 소리가 뭔데 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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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M.O.V 영화 M.O.V M.O.V 그래 얘가 M.O.V이면 얘는 M.O.V겠지 아 맞네 지금 들린 사람의 목소리는 사채없잖아요 우주선 아 우주 우주라는 말과 배 라는 뜻의 말을 합쳤죠 근데 우주가 뭔데 스플링은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 스플링 부르는 거야 참 너 파니스 안 한 친구야? 아 S.P 내 눈법 안 해 A.G.E S.H.I 스페이스 조용히 해 넌 S.H.I 키워나? D인가? D D B.T 아 D인가? 10 10 10 십디 아 피네 이거 무슨 소리겠어요? 스페이스 얘는 10? 10 SH 가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쉬ières 하는 게 몰라? 그렇죠 10 Operación 10이면 양했다 스페트 쉑 양 자, 옅다 양 죄송해요 쉿 이거 슛드 무슨 시? 하다시 어?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 조동사 아 believe believe 무슨 시? 하다시 그러니까 얘를 실제 문장을 제가 소개했을 땐 do 써야 되겠지 does 써야 되겠지 did 써야 되겠지 그냥 쓰고 써야 되겠지 예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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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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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일까? 어찌? 네 오케이 이거 볼까요? real banana 이거 뭔데 실까? 실제 바나나 그럼 무슨 시일까? 어찌? 어떤 인거? 덫 무슨 시야 이거 이름 시 이름 시 이름 시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러면 얘가 무슨 시지 생각해보면 이게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어떤 시 어떤 바나나야 어찌 바나나야 어떤 바나나 네 안녕하세요 잠깐 잠깐 시간 너 내일 이거 같은 거 다시 시험 치겠지 그렇죠 오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왜 혼나겠어 근데 무조건 막 혼내는 건가 쌤이 두번째 하는 건데 뭐 어쨌다고 어디 가냐 들어와 이놈아 어디 물관에서 왔어가지고 얘기를 하구나 응 왜 왜 혼나는데 왜 혼나는데 네? 두번째 하는 것들 계속 이것은 우리 슈트 낫 오케이 슈트 낫 수고하셨습니다 네 으쌰 또 도착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혼나 우리